루니스트 헤밍웨이 이 작품으로 헤밍웨이를 떠올리면 하얀 수염 위에 덥수룩한 노인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노인과 바다는 단순한 스토리에 비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철학적 고민을 갖게 하는 책 같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파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물고기와의 사투에서 마치 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짜 지는 것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루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 시카고 교회의 오크파크에서 출생했습니다. 1917년부터 신문기자로 일하다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야전병원 수송차 운전병으로 자원 입대합니다. 그러다 복무 중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귀국하게 되었고요. 이후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발표해서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문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무기와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 등의 작품을 썼고요. 노인과 바다로 1953년 퓰리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 할리몬에서는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를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여온 현실 세계에서 선한 싸움을 벌이는 모든 개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존경심을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는 소설 지필 이외에도 스페인 내전 종군기자로 일하거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을 취재하는 등 저널리스트로서의 면모도 보였는데요. 그러다 미국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독보적인 작가였던 해밍웨이는 1961년 아이다호 캐첨의 자택에서 엽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이음 문고에서 출간했고 한 혜지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노인 산티아고가 혼자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뒷부분부터 집으로 돌아와 소년과 만나는 장면까지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바다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인은 배가 해류 안쪽에 접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야, 있어. 너 끄트머리에 칼을 묶는 거야.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도치의 아뒷줄을 발로 밟은 채 그 일을 했다. 자, 난 여전히 늙은이야. 하지만 맨손이 아니라고. 노인은 말했다. 어느덧 바람이 거세졌고 노인도 기세 좋게 배를 몰았다. 고개의 앞쪽에만 눈길을 주던 노인에게 일말의 희망이 되살아났다.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그건 죄악이나 마찬가지라고.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그거 말고도 생각할 문제가 산뜸이니까. 뭐, 죄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고기를 죽인 게 죄였는지도 몰라. 내가 살려고, 여러 사람들 먹이려고 그랬지만 벌 받을 짓이겠지. 하지만 그렇게 치면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어. 죄에 대해선 그만 생각하자. 그래 봐야 이미 늦었고 그런 일하고 돈 받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 죄는 그런 사람에게나 맡기자고. 고기 녀석이 물고기를 태어났듯이 자넨 어부로 태어났어. 성 베드로도 어부였지.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처럼 말이야. 하지만 노인은 자기와 관련된 일을 생각하고 싶었다. 읽을 책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 생각만 많았었고 죄에 대한 생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넨 단지 살려고, 내답하려고 저 녀석을 죽인 게 아니야. 노인은 생각했다. 자존심 때문에 자네가 어부니까 죽인 거야. 자넨 녀석이 살아있을 때도 무척 좋아했고 그 후에도 좋아했어. 자네가 그렇게 좋아했다면 녀석을 죽인 건 죄가 아니야. 아니, 죄가 더 큰가? 이 늙은이야, 자넨 생각이 너무 많아. 노인은 큰 소리로 자신을 나물었다. 하지만 덴투수 죽이는 걸 즐겼잖아.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도 자네처럼 산 물고기를 먹고 살지. 썩은 고기를 먹는 놈이 아니고 다른 상어처럼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먹는 식탐꾼도 아니야. 녀석은 멋지고 고상한 데다 두려운 것도 없어. 녀석을 죽인 건 정당방이었어. 게다가 멋지게 해치웠다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존재를 죽이잖아. 고기 잡는 일은 나를 살게 하는 동시에 죽이기도 하지. 나를 살게 하는 건 그 애잖아.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 쓰나. 노인은 고기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상어가 물어뜯은 자리에서 살점을 조금 떼어내 씹어먹었다. 식감도 좋고 맛도 괜찮았다. 살도 탄탄하고 육즙도 풍부한 게 육류와 비슷했지만 선홍빛은 아니었다. 게다가 힘줄도 하나 없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아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피냄새가 번지는 걸 막을 길이 없었다. 노인은 아주 힘든 시간이 다가옴을 직감했다. 바람은 쉴 새 없이 불었다. 아까보다 더 북동쪽으로 부는 걸로 보아 쉬이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았다. 노인은 앞쪽을 바라보았지만 도칭커녕 선체나 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저 뱃머리 쪽에서 솟구쳐 배 양옆으로 퍼져가는 날치와 누르스름한 모자반 조각들 뿐이었다. 새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노인은 선미에 기댄 채 가끔 청새치 살점을 씹어먹으면서 휴식도 취하고 체력도 보충하며 항해를 했다. 그렇게 두 시간쯤 지났을까 상어 두 마리 중 앞서오던 한 놈이 모습을 드러냈다. 노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외마디. 못이 손바닥을 뚫고 들어가 나무판에 박힐 때 절로 튀어나올 듯한 소리였다. 노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갈라노 녀석들. 이제 첫 번째 지느러미 뒤로 또 다른 지느러미가 보였다. 세모 모양의 갈색 지느러미 하며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꼬리의 움직임을 보니 주둥이가 삽처럼 생긴 흉상어가 분명했다. 상어들은 피냄새를 맡고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 하도 배가 고파 제정신이 아닌지 흥분한 상태로 냄새를 놓쳤다 찾았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이젠 몸도 뻐근한데다 욱신욱신 쑤셨고 다친 상처하며 온몸의 뼈마디가 차가운 밤공기에 심하게 시려왔다. 다시 싸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노인은 간절히 바랐다. 정말일지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밤중에 노인은 다시 싸워야 했다. 이번에는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알았다. 상어들은 떼로 몰려왔고 노인은 그저 지느러미가 수면에 그리는 긴 물결 자국과 고기를 덮칠 때 뿜어내는 인광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상어들이 배 밑으로 몰려들자 노인이 몽둥이로 대가리를 후려쳤다. 고기를 잡아뜯는 소리가 귀전에 울려 퍼졌고 배는 이리저리 요동치며 삐걱됐다. 노인은 그저 소리나 느낌을 쫓아 죽기 살기로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런데 몽과 몽둥이를 잡아채는 느낌이 드는가 싶더니 몽둥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키에서 확 잡아 빼더니 양손으로 잡고는 사정없이 내리쳐 상어들을 두들겨 팼다. 하지만 녀석들은 이젠 뱃머리까지 다가와 번갈아 가며 혹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고기 살점을 물어뜯었다. 다시 덮치려고 상어들이 몸을 돌리자 허연 고기 살점들이 빛을 내뿜으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지막으로 한 녀석이 대가리 쪽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이제 끝이구나 싶었다. 노인은 상어의 아가리가 단단한 고기 대가리를 물자 키 손잡이로 상어 대가리를 마구 후려쳤다. 한 번, 두 번, 연거푸 계속 휘둘렀다. 그때 키 손잡이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노인은 부서진 노 끝머리로 상어를 찔렀다. 그러자 안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 그만큼 날카롭다는 사실을 알아챈 노인은 한 번 더 푹 쑤셔 넣었다. 상어는 물었던 고기 대가리를 넣더니 몸부림을 치며 떨어져 나갔다. 그 녀석이 떼로 몰려온 상어들 중 마지막 상어였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고 입에서는 이상한 맛까지 났다. 들큼한 쇠맛이었는데 순간 노인은 겁이 덜컥 났다. 하지만 피가 많이 나진 않았다. 노인은 바다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이거나 먹어라, 이 갈라노 녀석들. 그리고 인간을 죽이는 건 꿈에서나 하시지. 노인은 결국 자신이 수습할 방법도 없이 완패했음을 깨달았다. 선미로 돌아간 노인은 키 손잡이 끝을 보았다. 들쭉날쭉 찢기긴 했어도 키 구멍 속에 잘 끼워 넣으면 배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노인은 아뒷줄을 어깨에 두르고 원래 가던 방향으로 배를 몰았다.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집이 있는 항구로 조심스레 배를 몰았다. 그날 밤 뼈만 남은 고기 사채를 상어들이 한 번 더 덮쳤다. 마치 식당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집어 먹으려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키를 잡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배를 짓누르던 육증한 무게가 사라지니 배가 한결 수월하게 잘 나간다는 생각뿐이었다. 배 상태가 괜찮네. 노인은 생각했다. 키 손잡이가 부러진 것 빼고는 상한 데 없이 멀쩡해. 키 손잡이야 가락 끼우면 그만이고. 어느덧 노인은 해류 안쪽에 들어와 있었고 해안을 따라 바닷가 마을에 불빛도 보였다.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감이 왔고 이제 눈 감고도 집에 갈 수 있었다. 아무튼 바람은 우리 친구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야. 저 광대한 바다에는 우리 친구도 적도 있지. 그리고 침대. 노인은 생각했다. 침대는 내 친구야. 오직 침대뿐이지. 참 대단한 물건이야. 패배해도 침대에 누우면 편안해지거든. 얼마나 편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그나저나 뭐가 널 패배시킨 거지?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건 없어. 너무 멀리 나가서 그래. 노인이 조그만 항구로 배를 몰고 들어왔을 때 술집 테라스에 불빛은 꺼져 있었다. 다들 자는 모양이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불던 바람이 이젠 훨씬 더 거세졌다. 하지만 항구에 이르니 바람이 잠잠했다. 노인은 커다란 바위 아래쪽 자갈 깔린 해변으로 향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던 타라 노인은 배를 최대한 해변 위로 바짝 댔다. 그런 다음 배에서 내려 배를 바위에 밧줄로 단단히 고정했다. 노인은 돗대를 뽑고 돛을 감아 묶었다. 그리고 돗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선미 뒤쪽에 쑥 올라와 있는 고기의 거대한 꼬리가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살 하나 없이 허옇게 드러난 등뼈하며 뾰족한 주둥이가 달린 시커멓고 커다란 대가리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체가 고스란히 보였다. 노인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해변 위쪽에 이르러 털썩 주저앉더니 어깨에 돗대를 둘러먼 채로 한동안 누워있었다. 노인은 일어서 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 돗대를 어깨에 맨 채 그대로 앉아 길 쪽을 내려다보았다. 저만치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볼일을 보러 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우득허니 길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노인은 돗대를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돗대를 집어 어깨에 매더니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도중에 다섯 번이나 주저앉고서야 드디어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방 안으로 들어간 노인은 돗대를 벽에 기대놓았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침대에 누웠다. 노인은 이불을 끌어와 어깨를 덮고 이어 등과 다리까지 덮더니 팔을 쭉 펴고 손바닥을 위로한 채 신문지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아침에 소년이 오두막 문을 열었을 때 노인은 자고 있었다. 밖에는 배들이 출항도 못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그래서 소년은 늦게까지 잠을 자다 매일 아침 하던 대로 노인의 오두막으로 왔던 것이다. 소년은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서 노인의 손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소년은 커피를 가지러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꽤 많은 어부들이 노인의 배 주변에 모여 배에 묶인 것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바지까랑이까지 곧어올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기다란 줄로 고기의 뼈대 길이를 재고 있었다. 소년은 내려가 보지 않았다. 이미 다녀온 데다 어부 한 명이 소년 대신 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부 한 명이 소리쳐 물었다. 할아버지 어떠시냐? 소년이 외쳤다. 주무세요. 아무도 깨우지 마세요. 소년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는 걸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주둥이에서 꼬리까지 5미터가 넘어 고기의 길이를 재는 어부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소년은 테라스로 들어가 커피 한 깡통을 주문했다. 뜨겁게 해주시고 우유와 설탕도 듬뿍 넣어주세요. 더 필요한 건 없니? 없어요. 이따 할아버지가 뭘 드시고 싶은지 여쭤볼게요. 그때 술집 주인이 말했다. 그놈 굉장하더라. 그런 놈은 생전 처음 봐. 네가 어제 잡은 두 마리도 괜찮았지만 말이다. 그 말에 소년이 대꾸했다. 그딴 고기를 어디다 대요? 소년이 다시 울기 시작하자 주인이 물었다. 너도 뭐 좀 마실래? 아니요. 사람들한테 산티하고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세요. 또 얼게요. 소년이 부탁했다. 내가 걱정하더라고 할아버지께 전해주렴. 감사합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를 들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소년은 노인이 낄 때까지 곁에 앉아있었다. 노인은 한 번 정도 잠이 깨는가 싶더니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소년은 길 건너편 집에 가서 장작을 빌려다가 커피를 따뜻하게 데웠다. 드디어 노인이 눈을 떴다. 그냥 누워 계세요. 이것 좀 드시고요. 소년은 유리컵에 커피를 조금 따라주었다. 노인은 컵을 받아들어 커피를 마셨다. 녀석들한테 졌단다. 마놀린. 완전히 지고 말았어.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지지 않았어요. 저 고개한테는요. 그렇구나. 정말 그랬어. 진 건 그 다음이야. 페드리코 아저씨가 배랑 어구를 지키고 계세요. 녀석 대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페드리코한테 잘라서 통발러 쓰라고 하지 뭐. 그럼 창 같은 주둥이는요? 갖고 싶으면 가져라. 그러자 소년이 말했다. 갖고 싶어요. 이제 다른 것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사람들이 날 찾았니? 그럼요. 해양경비대 순찰 비행기까지 떴다니까요. 노인이 말했다. 바다는 엄청 넓은데 배는 작으니 찾기 힘들었겠지. 노인은 혼자 중얼거리거나 바다에게 말을 걸거나 하다가 이렇게 같이 말할 사람이 생기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다. 보고 싶었단다. 넌 얼마나 잡았니? 첫 날에는 한 마리 잡고요. 둘째 날도 한 마리. 셋째 날은 두 마리 잡았어요. 대단한데? 이제 우리 다시 같이 고기 잡아요. 아니야. 난 운도 지지제 없는 사람이야. 이제 더는 없어. 그러자 소년이 말했다. 운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운은 제가 몰고 갈게요. 집에서 뭐라 하실 텐데 신경 안 써요. 저 어제 두 마리나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같이 고기 잡으러 다녀요. 제가 아직 배울 게 많거든요. 쓸만한 작사를 하나 구해서 배에 늘 씻고 다녀야겠어. 넌 낡은 포드 자동차에 판 스프링으로 칼을 만들어라. 칼 가는 건 관아바코아에서 하면 돼. 날카롭게 갈돼 당금질은 하면 안 돼. 부러지니까 말이야. 내 칼도 부러졌거든. 다른 칼도 구해오고 스프링도 갈아올게요. 이 거센 불이사는 며칠이나 갈까요? 사흘 정도. 어쩌면 그 이상 갈지도 모르지. 시키신 대로 다 할게요. 할아버지는 손이나 빨리 나오세요. 요 놈들 돌보는 법이야. 내 알지. 그나저나 밤에 이상한 걸 뱉었어. 가슴 쪽에 뭔가 부러진 것 같아. 그것도 좋아지실 거예요. 할아버지 누우세요. 할아버지 입으실 깨끗한 셔츠 좀 가져올게요. 먹을 것도요. 소년이 말했다. 내가 바다에 나간 사이에 나온 신문 있으면 가져다 주렴. 노인이 말했다. 저 배울 게 많으니까 얼른 나오셔서 다 가르쳐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하신 거예요. 많이. 노인이 대답했다. 잡수실 거랑 신문이랑 가져올게요. 푹 쉬세요. 할아버지 약국에서 손에 바르실 것도 구해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페드리코한테 고기 대가리 가지라고 전하는 거 잊지 말고 네 꼭 기억할게요. 소년이 밖으로 나와 달고 다른 산호 바위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конечно 아주 Non 써